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아 이걸 유래 이렇게 됐구나 그래 여기 미장도 해야 되겠다 아 그래도 이제 지붕이 지붕이 되고 나니까 걱정이 없네 여기 밑으로도 저를 막아야 되겠다 그지 으 으 이거 뭘 된거에요 이거 이거 아 이렇게 됐어 여기도 아 이렇게 해서 기둥 보강을 이렇게 하겠다 아이언을 대라니깐 말을 안 듣는데 아 그래 뭐 어쨌든 하여튼 보강만 잘하면 되지 기둥 보강을 했네 어 여기 아 스테이 페인트 칠했나 냄새가 펄펄 나네 아주 어이 마담 마담 인사를 해야지 뭐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하하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막 하하하하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야 어 천장도 좀 칠하는 김에 천장도 깔끔하게 칠해도 되겠다 그지 이제는 노 드랍이잖아 어 스테이 서비스 어디에 하하하하 아 여기 아우사이드 저기 아 집이 문제지 뭐 집은 깔끔하게 했잖아 여기 어이 시원하네 이제 아주 어 이제 시원하네 이건 천장 여기서 오늘 여기 이거 이거는 지금 아니야 이 위로 세 지붕이 다 지기는 지나가고 있어 그지 하하하하 테이블은 이렇고 쇼파 이렇고 어 아 여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으다 여기에 여기에다가 저 텔레비전 그 저걸이 인터넷 났어 안 났어 인터넷 아 인터넷 아 인터넷 sir 원래지 아 스터디 룸 예스어 어 오케이 잘했네 아 여기 스터디 스터디 룸에다 놨다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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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 됐어 됐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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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식탁이고 저기는 저기는 다이닝 테이블이고 다이닝 테이블 냉장고 하면 여기 신호자 아 아 여기 신호자 여기 신호자 여기 신호자 여기 신호자 여기 신호자 여기 신호자 딱하니 주인공처럼 앉아있어 자 잠깐만 나와보시오 이거 누가 이렇게 벌써 오줌을 여기다 막 쌌어 이거 누구야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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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냉장고 냉장고 아주 이거는 무슨 테이블 이지 이거는 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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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인가 Siego 이게 무슨 테이블에요 what is it 이것은 식사입니다. 여기를 라이처 좀 키면 안될까? 아 이렇게 뭘 놓고 여기 테이블 여기도 정리하려면 또 아우 아니요. 우리는 루프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지붕 그래도 위에 저기 저 뉴루프가 있는거지? 네. 이거는 다 치우든지 뭐 하여튼 뭐 그냥 내버려둬도 위에 다 전부 새 지붕을 깔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된거 같은데 아우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할꺼야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냅둘꺼야 여기 여기 딱 막아야지 그치 아 아유 지붕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아직도 끝나려면은 소리가 이게 보통 힘든게 아니네 이거 벌써 며칠째지 이게 아 flor 제가 엉 따뜻해임 스타딩 천장은 쉬었다 그래도 하여튼 열흘 걸렸네 그래도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네 천장만 여기 좀 깔끔해지는 게 티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저거는 기둥 보강하는 거고 기둥... 이게 내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은... 이 브라더는? 내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근데... 내 아버지는 여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니 이 바더워킹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는 도와줘 응 그렇네 그러면 지금 쓴 게... 쓴 거는 다 썼어? 돈은? 그 때... 토탈 에이티인가? 아... 에이티 토탈 에이티 리시브 있어? 아... 주세요 아... 정산 해야지 어디 어디 썼다는 거 얘기를 해야지 이거 전부... 이거... 이거 전부...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 포티에서... 인사이드 하느라고 쓰고 남은 돈 그 다음에 루프에서... 쓰고 남은 돈...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야? house or inside 아... 이거 이거 리시브고... 이거는... 아... 루프 리시브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보제 내에서만 하느라고 고생했어... 응... 자... iced 간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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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세는 안 되니깐 장유옹이 소화에 나왔습니다 그 설명에 왜 워커를 안 샀느냐 하면 여기 워커를 타면 워커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금돌이님의 후원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빠하고 남동생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집을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접기라든가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 결산하고 사실은 6만하고 4만하고 토탈 10만인데 지금 현재까지 8만만 들어간 걸로 해서 아직도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기술자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내가 결산 봤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영상 해가지고 계금돌이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버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